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이윤영입니다. 연휴 내내 꽃샘추위가 이어져 추우셨죠? 하지만 이번 예보 기간에는 눈비 소식 없이 당분간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다만 6일과 7일, 9일과 10일에는 동해안 지방에 바람이 강하게 부니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서울 지역의 주간 예보 보시면 예보 기간 내내 구름 가끔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